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페이지 571페이지 대학력의 내용이죠. 자 우리가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이해하려면 경매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일단 1번 양수인에 대한 관계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주택임차인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이길날 대학력이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인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따라서 보증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유자인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정도고 2번 제3제에 대한 관계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경매에 대한 내용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저번에 경매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렇죠? 첫째는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경매가 됐을 때 권리가 소멸되는지 안 되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세 가지였죠. 첫째 모든 저당권은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무조건 예외 없이 소멸하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용의권의 소멸 여부죠. 여기서 말하는 용의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뿐만 아니라 대학력 있는 임차권도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용의권이 소멸되는지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하죠?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를 하자. 다시 말하면 누가 경매를 청구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저당권자 중 가장 최우선순위, 이걸 우리가 말소기준권리라고 하는데 그 말은 중요한 건 아니고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가지고 소멸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르다면 용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다면 용의권은 무조건 소멸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물론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락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되어야 된다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이 세 가지 가지고 판단했더니 권리가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배당을 못 받습니다. 이 세 가지 가지고 판단했을 때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을 수 있냐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배당이 받기 위해서는 소멸이 돼야 된다.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러면 소멸되지 않아서 배당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으니까 경락인에게 그 전세보증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반암받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자, 소멸되면 이제 배당을 받는데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무한테나 배당순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변제권이 존재해야 배당순위가 주어진다는 점이죠. 따라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확정일차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주어지거든요. 그 말은 확정일차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순위가 결정되게 된다라는 얘기니까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번,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경매가 됐을 때 주택임차인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결정하게 된다. 만약에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소멸되지 않고 배당을 받지 않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경락인에부터 보증금을 반항받고요. 만약에 소멸이 된다면 배당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우선변제권에서 말씀을 드리겠죠. 그 다음 3번,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전세권 등기를 한 경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했다면 그건 뭐가 되냐면 전세권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전세권이 세입자에게 대단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주택임차인이 만약에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했다면 이 사람은 주택임차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두 가지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고요. 두 가지 권리는 전혀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 작용한다는 거죠. 따로따로 작용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전세권자로서 배당을 받았다면 아직 주택임차권자로서 배당을 받지 않은 거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주택임차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두 가지 권리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권리는 전혀 별개로 작용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교재 보시면 대표 외제해 가지고 30일에 작년도 시험 문제가 나와 있네요. 풀어보죠. 주택임차인 의리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인 갑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이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인 병에게 대항할 수 있고 새로운 소유자인 병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되니까 전소유자인 갑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1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임차주택 양도 전 발생한 연체차임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자인 전소유자인 갑이 받을 돈인 거죠. 3번 임차주택 양도 전에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병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것도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가압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4번 병이 의뢰계 보증금 반환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자 지금 양수인인 병이 의뢰계 보증금을 반환 했단 말이죠. 그러면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택 임차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의 양도 양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새로운 소유자인 병은 1번처럼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보증금 반환을 누가 해야 되냐면 새로운 소유자가 해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대학력 있는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통상적으로 양수인이 부담하게 될 보증금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병이 의뢰계 보증금을 반환했더라도 이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거죠. 5번 만약 갑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죠. 그럼 이거는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가 설정된 겁니다. 양도담보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가등기담보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당권인 거예요. 따라서 병에게 양도담보가 설정됐더라도 갑이 계속 소유자인 겁니다. 따라서 월세도 누가 받는 거죠? 갑이 받는 거고 또 보증금도 누가 돌려줘야 되는 거죠? 갑이 돌려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5번 지문이 이해가 안 된다면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만약 갑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의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이렇게 바꿔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양도담보는 저당권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저당권 설정됐더라도 보증금 누가 해줘야 돼요? 갑이 반환해줘야 되니까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의무를 면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판례들이 쭉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판례들은 앞에서 대학력의 요건과 관련된 제가 설명드린 판례들이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보시면 차임보증금의 증감청구권이 나와 있죠. 일단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해서 차임보증금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차임보증금에 대한 증감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증액청구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죠. 첫째, 1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두 번째, 한 번 올렸다면 1년 이내에는 또다시 청구할 수가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증액청구는 1년마다 한 번씩 청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 하면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 제한은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제한인 거예요. 따라서 계약 기간이 종료가 돼가지고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거고요. 또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서 증액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이라는 것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산정률을 제한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낼 건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 정도 원론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보증금 회수에서 1번 보증금의 우선 변제가 나옵니다. 자, 577페이지 보시면 요건이 나오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대학 요건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확정 일자를 갖추면 확정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인정이 돼요. 다시 말하면 우선 변제권이 존재한다는 말은 무조건 우선에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배당 순위가 주어지게 되는데 확정 일자를 갖추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말은 확정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측에 2번 임대차 존속 중에는 우선 변제권이 없는가? 자, 이게 무슨 문제냐면 소멸이 돼야 배당을 받거든요. 소멸이 안 되면 결국은 배당을 못 받아요. 경매가 됐을 때요. 그럼 결과적으로 임차권이 소멸이 돼야 결국은 우선 변제권이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유의하실 것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판단했을 때 소멸되지 않는 권리라 하더라도 임의로 배당을 받겠다라고 선택할 수가 있고요. 임의로 배당을 받겠다라고 선택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소멸하게 되고 그때는 배당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임대차 존속 중에도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 소멸되지 않게 됐더라도 배당을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지 못한 임차인의 후행 경매 절차에 지휘해가지고 내용이 복잡하게 나와 있고 넘겨보시면 4번에까지 나오는 4번을 보지 마시고 일단 설명을 드리고 이 3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걸 보기 전에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택임차권과 경매 간에서 우리가 사례를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먼저 가장 중요한 사례인데 자 맨 처음으로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의리 주택임차권이 취득했는데 이 사람이 임차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2억이다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인도 받았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했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지 못해서 깜빡 잊고 확정일자를 못 받았어요. 이런 상태에서 다시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된 후에 그리고 나서 의리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사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례고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좀 어렵게 사례 문제가 나올 때는 이 사례를 조금씩 변형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례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병이 경매를 신청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 소멸하고 병 소멸하게 됩니다. 자 용의권의 소멸 여부는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기 때문에 갑보다 을이 늦게 대항요권을 갖췄기 때문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을은 무조건 소멸하게 되는 거죠. 자 소멸됐으니까 배당을 받습니다. 자 배당 받는데 갑이 1순위고요. 병이 2순위고 을이 뭐죠? 3순위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확정일자 2를 기준해서 뭐가 결정된다는 얘기죠? 배당순위가 결정된다는 얘기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용의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소멸 여부가 결정되고요.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배당순위가 결정된다는 거 꼭 가져가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갑이 맨 처음으로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어요. 이 사람은 인도 받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갑이 갑이 뭐 할까요? 갑이 확정일자를 갖췄다. 나를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거 사례입니다. 자 생각해보죠. 첫째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을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 배당순위는 아 하나 더 할게요. 네 번째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됐다. 하나 더 할게요. 자 병도 소멸되겠죠. 자 배당순위는 을이 1순위고 병이 2순위입니다. 왜냐하면 갑의 준택 임차권은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대학력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경매가 이루어지더라도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아요. 따라서 소멸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뭘 못 받습니까? 배당을 받지 못하고요. 을이 1순위고 병이 뭐가 돼요? 2순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갑이 임의로 나 배당을 받겠다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원칙적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되는데 이때 배당순위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 을이 1순위고 갑이 2순위고 병이 뭐죠? 3순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소멸이 돼서 배당받게 되면 배당받게 되는 그 순위는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을이 1순위고 갑이 2순위니까 보증금을 을이 다, 아 갑이 다 못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예요. 적어볼게요. 자, 일단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의 주택 임차금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갑의 임차 보증금은 누구한테 돌려받으면 돼요? 경락인에게 돌려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갑 주택 임차인이 임의로 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주택 임차금은 소멸되게 되고요. 배당 순위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순위가 을이고 2순위가 갑이고 3순위가 뭐가 되는 거죠? 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소멸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면 이 갑이 뭐예요? 피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다만 보증금에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임의로 배당을 선택해서 2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면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때는 갑의 주택 임차금은 소멸되지 않는다. 이유는 뭐냐면 갑의 주택 임차금은 원칙적으로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았을 임차권이에요. 소멸되지 않았을 임차권인 거죠. 다만 이 두 번 제2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다.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는 않는다. 물론 이 사람이 피해보진 않습니다. 제2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누구한테요? 경락인한테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최우선 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았을 주택 임차인이 임의로 배당을 선택해서 소멸해서 배당을 받고 보니까 보증금이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소멸되지는 않는다. 다만 두 번째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가 나와 있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보시면 이 두 가지 사례가 좀 어려운데 이 두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모든 사례를 다 분석하고 풀 수가 있는 거죠.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금융기관입니다. 자, 금융기관이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줬어요. 그러는 바람에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게 됐단 말이죠. 이때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금융기관은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차인의. 이게 어떤 거냐면 과거의 판례가 어떤 게 있냐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대법원이 판실했습니다. 그게 밑에 판례예요. 자, 이것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을 해가지고요. 일반인이 아닌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신 2번. 임차인의 강제 경매와 임차주택의 명도 여부가 나와 있죠. 자, 일단 경매하기 위해서 임차주택을 명도할 필요는 없다. 주택 임차인과 상가건물 임차인은. 그러면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건물 임차인은 언제 임차주택을 반환, 명도해 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법은 실제로 보증금을 수령할 때 반환하면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선 먼저 목조물을 명도해 줘야 되거든요.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해야 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명도하지 않아도 반환하지 않더라도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언제 목조물을 명도해 주면 되느냐. 실제로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 명도해 주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소액보증금을 보호해 가지고 넘겨보시면 일정 금액의, 일정 금액 이하의, 임야 이하의 주택임대차에 대해서는 보증근무 일정액에 대해서 우리가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원칙이 아니라 예외적인 겁니다. 그래서 581페이지 보신 표가 있어요. 자, 이 표에 나와 있는 금액을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 이하라면 얼마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냐면 3,7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경우에 만약에 이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이 1억 1천이 안 돼가지고 소액 임차 보증금은 평가된다면 3,700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자, 이거 조심할 것은 소액 임차 보증금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액 임차 보증금이다라고 나와 있어야지만 고려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경매가 됐을 때 그 소멸 여부는 달라지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최우선 순위 저당권과 비교해가지고 빠르면 소멸되지 않는 거고요. 최우선 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면 무조건 소멸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 하더라도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해당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칙이 아니라 뭐죠? 예입니다. 금액을 외울 필요 없어요. 그죠? 다만 기억해 두실 것은 581페이지 박스 밑에 보시면 부동산,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죠? 합산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제6절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주택 임차권자가 대학력을 취득하고 유지하려면 주민등록을 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 이사가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학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주민등록은 대학력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거든요. 따라서 주택 임차인이 이사 갈 수 있는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제도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 가려고 하는 주택 임차인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 임차인만이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사 가더라도 대학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학력과 원래 가지고 있는 우선변제권은 계속해서 뭐가 되는 거죠? 유지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라서 등기하고 이사 가게 되면 보증금을 완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조심할 것은 만약에 새로 이사 온 신규 임차인이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라서 등기하고 이사 가면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학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되니까 주택 임차인이 보호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사 가서 비니까 새롭게 또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소액 임차 보증금이라는 이유로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면 이사 간 주택 임차인이 피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있는 주택의 신규 임차인은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해당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584페이지 오시면 대표이제가 나옵니다. 풀어보죠. 갑은 을소의 X주택에 관하여 을가 보증금 3억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3월 5일 대학력권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병은 2018년 5월 6일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갑은 2020년 3월 9일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쳤죠. 자 한번 보자고요. 지금 갑이 주택 임차인으로서 대학력과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은 언제냐면 2018년 3월 5일이죠. 3월 5일이고 갑입니다. 그러고 나서 병 앞으로 뭐가 설정됐습니까? 저당권이 설정이 됐죠.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갑이 2020년 3월 9일 이사가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사가더라도 대학력권은 상실하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학력과 우선 변제권이 뭐가 돼요?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병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갑의 주택 임차권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고요. 경락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갑이 임의로 배당을 선택해서 소멸하게 되면 갑이 1순위, 병이 2순위로서 뭘 받습니까?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갑은 임차권 등기 비용을 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답이 1번이죠. 2번, 갑이 2020년 3월 10일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대학력을 잃는다. X죠. 3번, 의뢰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갑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X입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주의됐다는 임차권 등기는 실질적으로는 저당권과 동일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저당권과 동일하니까 결국은 변제와 담보 말소가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닌 것처럼 보증금의 반환과 임차권 등기 명령주의됐다는 임차권 등기의 말소는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3번은 X가 되는 거죠. 4번, 경매가 2020년 6월 9일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되는 경우 갑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병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병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이건 X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겠구나. 임차권 등기 명령주의됐다는 임차권 등기는 무엇과 다름이 없죠? 저당권과 다름이 없는 거죠. 따라서 경매가 되면 소멸하게 되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뭐 받았습니까?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4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5번, 만약 2020년 4월 5일 정이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대학 욕분을 갖춘 다음 X주택이 경매된 경우 정은 매각된 의미에서 병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X죠. 정보다 뭐죠? 값보다 정은 뭐예요? 후순이기 때문에 병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X입니다. 병보다 후순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신규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은 아니잖아요. 2억이니까. 그럼 이 사람은 대학 욕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긴 하지만 병보다 후순이기 때문에 5번도 X네요.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답을 알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같네요. 그 다음, 이제 우측에 보시면 주택 임차권의 승계제도가 나옵니다. 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주택 임차권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승계받냐면, 만약에 임차인이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없으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승계받고요. 만약에 임차인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있긴 하지만 가정 공동 생활하지 않는다면 이촌인의 친족과 공동으로 승계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주택 임차권 승계에 대해서 주택 임차인이 받기를 거부한다면 나번이죠.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돼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상속권은 없지만 주택 임차권은 승계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거고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이 주택 임차권의 승계 제도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만 있다는 거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나 전세권이나 민법상 임대차에는 이러한 주택 임차권 승계 제도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의지가 또 나와 있네요. 갑은 의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의 액수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권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후정의 액수주택의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무가 액수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죠.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의뢰 저당권이 설정 있는 병소의 주택이잖아요. 그러면 갑은 의뢰 저당권보다 늦었죠. 그죠?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택 임차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1번 의뢰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한 문제 더 있네요.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그럼 이거는 선순위 담보권이 없으니까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르다는 얘기죠.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죠? 1번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겠죠. 2번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제 황가대금에도 미칠 거고요. 3번 임대차가 묵시적 법정 갱신되면 그 존속기간은 2년이고요. 4번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그 주택을 경락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지급한 그 보증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경락을 받겠죠. 다시 말하면 3억짜리 아파트인데 임차 보증금이 2억이라면 1억으로 경락받겠죠. 그럼 결과적 이 사람은 경락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임대인이 되어야 더 이상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리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료 채권자는 양순이 되어여만 가압료력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체 분쟁조정위원회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 시험이 나올 건 아닌데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이 있다면 이제는 무조건 재판에 갈 일은 아니고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의뢰하면 사건이 해결될 수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측에 보신 마지막 대표이저입니다. 을은 값소의 액수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갚아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 입권을 갖추고 확정일제를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곳을 찾습니다. 1번이죠.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됨. 존속기간은 2년이니까. 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법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